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방직 시험친구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밑줄 단어의 표기가 오른 거 며칠 글자 틀렸다. 그죠? 며칠만 걸어 쓰죠? 무조건 몇 관형사인데 여기 갔을 때 이 글자가 다 관형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발음이 몇 년이죠? 몇 월이고 몇 일이라고 발음을 안 하죠? 안 하고 그래서 아예 글자를 없애서 며칠이라고 했죠? 이거는 역시 며칠이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며칠만 글자를 뺀 겁니다. 이번에 오래동안이죠. 오래라는 말에다가 동안 붙어서 사이시옷 오랫동안이죠? 오랫동안이고 오랜만에랑 같이 하죠. 원래 만은 시간일 때 띄어 쓰는데 얘는 붙이는 게 오래간만에 줄이 맞죠? 이렇게 묶었어요. 옆에 오랫만에를 빼놓고 오랫동안이. 헷갈리는 게 이거죠. 이렇게 쓰죠? 그 다음 곰곰이다. 그렇죠? 우리가 부사 부사에다가 그렇죠? 부사에다가 오뚜기 더우기 일찍이 생긋이 또 해주기 곰곰이 이렇게 부사에다가 이가 붙어서 그대로 부사가 됐다라고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곰곰이다. 그렇죠? 그 다음 우레, 천둥 다 되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가죠? 발음이 옳은 거 고, 따죠? 리얼 기역은 기역이죠? 넓다 이고요. 그 다음 막다. 정답이죠? 얇다죠? 똑같이. 파마가 사발통이죠? 리얼을 쓸 때 이게 파마가 사발통이죠. 얘들은 리얼을 죽여라. 얘들은 리얼을 살려라. 단 리얼 기역은 기역 앞에서만 리얼이다. 단 뭐더라? 반만 밥이 되죠. 밥다. 또요? 넓적하다. 넓적하다. 넓둔 걸 다 했지. 요거 한다? 이렇게 비워보라 하죠. 그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가서 외래어 표기 워크 숍이지. 그래서 전에 할 때 이렇게 커피 숍 앞발 네일 숍 뒷발 패디 숍 워크숍 이렇게 숍 숍 숍 이렇게 주워 먹었다. 그죠? 답은 1번. 리더십 애드리브 맞고요. 그 다음 파일 되죠. 답은 1번입니다. 4번 띄어쓰기 옳은 거 영희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지 바 대 또 나왔네요. 답은 1번이죠. 2번 그 여자는 사흘 만에 많이 멀 때만 시간일 때만 띄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합성합니까? 파생합니까? 합성은 통사비 통사 통사죠. 잘라보면 되죠. 돌아와 왔다 되죠. 통사적 합성입니다. 쌀 보리 콩 조 기장 등 나오죠. 열거 말은 띄어쓰죠. 은 띄어쓰죠. 겸 내지 대 등 및 열거 말은 띄어쓰죠. 그 다음 오곡이라 한다. 그 다음 예전에 가 돈 대가 어디쯤 쯤이 접사죠. 그 다음 인지가 또 조사죠. 그래서 어디쯤인지 전체부터 그 다음 모르겠다. 답은 1번입니다. 5번 중의적 문장이 아닌 거 1번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부정문이다. 몇몇이 왔는지 아예 안 왔는지 그 다음 귀여운 게 영수인지 동생인지 3번 그와 나가 둘 다 축구 좋아하는데 그가 더 좋아하고 두 번째는 그가 나와 축구 중에서 축구를 더 좋아한다. 4번은 답 나오죠. 6번 갑시다. 기역 서술절 우리 고양이는 좋다. 뭐가 좋다. 머리가 좋다. 주워두게 서술을 겹치니까 서술절 맞습니다. 우리는 깨달았다. 그 안에 그가 오랏음하니까 명사절 그 다음 강아지가 들어왔다. 소리도 없이 달리같이 부사절 답은 3번이죠. 부사절 제일 많은 게 없이 달리같이죠. 없이 달리 같이 이거하고 그 밑에 하나 더 하라고 이 계도록 아서 붙여놨죠. 그 다음 리얼 어때요? 지형이는 나에게 어디를 가느냐 고 물었다. 하니까 고 인용 절대죠. 고 라고 하고 이거 할 때는 여기까지 고 라고 하고 여기까지 얘는 붙이고 얘는 띄어쓭니다. 얘는 인용격 조사입니다. 얘는 동사고요. 고라고 하고 인용절이죠. 답은 3번입니다. 글쓴이 생각과 거리가 먼 겁니다.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을 때도 밀러시나 마이어시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포인트가 뭐죠? 독서를 할 때 감동이 없는데도 계속 읽는 거죠. 어쨌든 책 속에 분명 같이 있는 뭔가 감추어있다고 어렴풋이 남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향을 주는 뭔가 숨겨있는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지 모르는 것이다.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교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의형부형한 줄 꺼놓죠. 책에 대해서만큼은 뚜렷한 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의형부형한 틀을 보일 뿐이다.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캄캄하다 뒤져 온갖 약대로 돌아가며 다 먹어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가 먼 겁니다. 목적 없는 독서를 지양 없애야 한다. 지양이 없애다죠. 책을 읽을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읽은 책에 대해 평가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책을 대할 때 수동태를 풀어야 한다.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2번이죠. 8번 갑니다. 훈민정음 또 나왔네요. 듬깅 에 다라 에 뭐죠? 뭐뭐와 비교하여 있죠. 그래서 비교격 조사죠. 처속격이 아니죠. 답은 1번이죠. 어린 어리석다 의미 변화 맞죠. 어엿비 불쌍하다 그 다음 수매 수명사형 의미 미음을 쓰고 있죠. 미음 기 나오죠. 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은 의미 변화가 생긴 단어죠. 우리 시험에 이제 뭐가 응용될까 이거죠. 의미 변화 뭐죠? 맨 처음에 어린 노미 그 다음 어엿비 하늘 어린 뭐요? 확장 축소 이동 이건 이동이죠. 이게 축소 역시 이동 역시 이동 4개 한번 잡아놓고요. 다른 유형은 없나요? 하면 조금 더티한 거 한번 볼까요? 더티한 게 원문의 셋째 줄 홀빼할 때 홀 있죠. 홀 그 다음 넷째 줄 못 할 할 때 할 있죠. 마지막 줄 또 할 따라 말 할 때 할 있죠. 홀 할 할 이거 있잖아요. 이게 덜 더티하죠. 홀홀홀 홀홀할 홀할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제일 더티한 형이죠. 다 이 할이 뭡니까? 이 할이 뭡니까? 할의 받침 이거 제 말씀은 이거 이게 뭐죠? 이게 현재 사회소유 옛날에 관영격 초금이라고 그랬었죠? 9번 갑시다. 정읍사하고 가실이 나옵니다. 정읍사 밤늦게 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면서 달에게 기도하는 노래죠. 가실이 이별의 정한입니다. 뜻풀이 나오네요. 기업 머리곰 멀리 멀리 면 저자 시장이죠. 웬 전쟁터 감사합니다. 2번 쪼먹었다. 놓고시라 놓으십시오. 저물가 두렵다. 그 다음 10번 가와 나에 대한 설민이 옳은 거 가는 대상에 대한 원망과 비판 높 그 다음 나는 사은보일 게 아니죠. 삼은보죠. 삼은보가 뭐 있습니까? 경기체가 있고 또 고려속에 있죠. 또 민요조의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삼이죠. 삼삼 삼조 삼삼 사조 7 5조 이걸 쓰는 분들이 누구죠? 월월 김소호라고 박목을 이 두 분이 월월 하면서 쓴다 했죠. 농담하면 드렸고 그 다음 가는 떠난 임과의 대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이별의 정안 나왔죠. 답은 4번이죠. 나이덕가입니다. 역시 우리가 배웠던 게 또 나왔습니다. 이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나옵니까? 합니다. 포인트 밑에 해설함 보세요. 남을 바라보는 편견과 오해를 버스부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줄 꺼놓죠. 편견과 오해를 버스부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 남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요거입니다. 그래 문제입니다. 일상적 소재 나옵니까? 그게 뭡니까? 복숭아 나무죠. 역설적 표현은 없고요. 자아 비판다 역시 안 되죠. 그 다음 또 가미래니 사람의 내면을 통해서 자유물을 빗댄다. 그 다음 경어체 나옵니까? 경어체가 높임법이죠. 끝날 때 보니까 씁니다. 씁니다 나와있죠. 답은 2번이죠. 그 다음 기역에서 리얼 기역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복숭아 마의 피상적 겉모습 그 다음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는 부정적 선입견 나옵니까? 나쁘게 보는 건 뭐랍니까? 밉게 보다. 밉게 보다. 좋게 보다. 이거 밉게 보다. 이건 좋게 보다. 선입견이나 편견할 때 나오는 말이 백안시 눈이 하얗죠. 흰자가 많다는 말은 아시겠어요? 백안시가 이거 보죠.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흙여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흰자가 많아지죠. 그걸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디귿 까죠. 수천의 빛깔 복숭아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 그 다음 끝날 때 시의 중간쯤 볼까요? 나는 그 나무 디귿 밑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서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음이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개별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다 하세요. 조그만 심심한 의구를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나오죠? 끝날 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복숭아 나무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고 뭐죠? 자기도 이제 공감할 수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디귿 바로 밑에 보세요. 멀리서 알았죠. 맞나요? 그런데 마지막 줄 가세요. 어디입니까?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마치 이제 좀 더 가까이서 그를 이해할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갑은 이존의 오른쪽에 다정가 나와 있습니다. 봄날의 예상 봄밤의 예상 또는 연군으로 풀죠. 으로 풀고 있습니다. 나버는 뭘 말합니까? 나버 뭐를 주출이 3대를 임으로 착각한 시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13번 가와 나의 공통점 둘 다 시조네요. 1번 밤으로 설정된 배경이 주제와 호응한다. 예 그죠. 위에도 밤 밑에도 밤 나오죠. 그 다음 제수 답은 1번이죠. 음성 상징어 의성의 태어는 어디 나옵니까? 아래쪽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찾아보시면 곰비, 인비, 인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나오죠. 또 어디에 떠납니까? 디귿 바라덤에 월흥, 충, 창 나오죠. 색채를 대비하여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색채 대비 나옵니까? 어디요? 색채 대비. 가번은 하얀색 나오죠. 그 다음 은하수니까 까맣죠. 맞죠? 하늘이니까 밤 색채 대비. 나번은 고른 게 약하죠. 그 다음 또 깜빡이 됩니다. 자연물에 감정을 입었다. 자연물에 감정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이죠. 가번에 나오죠. 그게 공통점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기업, 릴의 설명 역시 뜻풀입니다. 자규, 소적세, 두견세가 알겠습니까만 이수로 가액하고 저는 이걸 했죠. 이렇게 이마에 손을 입고 멀리 내다보는 이 장면입니다. 이게 손을 이마에 대고란 뜻이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되죠? 그 다음 남사스러울 뿐 했구나. 답은 두 번째죠. 또 노렸던 미스터방이 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미스터방이 빼놨던 거죠. 한자 백골난망 나옵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반대말 뭐요? 은 반 위 수 또는 뭐 배은 망덕 답은 4번이지. 요즘은 이제 은 반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다. 이거 한번 기억해 줘. 은 반 위구 은 반 위수입니다. 4번 곡이다가요. 1번에 1번에 3연초가 3연이 초나라 군사의 노래니까 혼자 떨어져서 아무 원조도 못 봤죠. 선생님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시데요. 이런 게 관련 속담이 있을까요? 들어봤어요? 낙동강 오리알 이르죠. 동떨어진 모습이죠. 그 다음 2번에 각골난망 이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본문하고 똑같은 뜻이죠. 각골난망 은혜를 잊지 않는 또 소방기 시험 친날 문자 왔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보던 게 나와서 정말 좋더라면서 백점만 했다고 백골난망 말이라도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하여튼 결과 봐야죠. 자기는 백점인데 또 시험 때 손가락이 뭔지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 3번에 구사일생 겨우사람 구사일생의 경험담 기억납니까? 요즘 뜨는 거 그렇죠. 이래하고 더하기 누가 쓴 거예요? 박지원 요즘 연함의 시점이 박지원의 작품이 잘 뜹니다. 이래하고 더하기 답은 4번입니다. 여기 미스터방은 어떤 장면인가요? 백주사에게 허세를 부리는 장면이죠. 하나 써놨죠. 미스터방이 백주사에게 자기 위력을 과시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장면이죠. 허세부리고 있어요. 내 말 한마디면 말이야 대통령이 이거 먹었다 와 이거 있잖아요. 미스터방이 백주사에게 허세를 부리는 장면이죠. 내려가죠.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쭉 와 있습니다. 문제 보세요. 이 글의 서술 전개 방식입니다. 가장 잘린 것.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알아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라고 나오죠. 시작할 때. 그래 시작할 때 가장 잘린 것. 가상의 상황을 제시해서 현실적 문제와 연결한다. 답은 1번이 나오지. 그 다음 이 글에서 전달한 내용 주제를 말한다. 주제 어디입니까? 맨 마지막이죠. 끝날 때 이처럼 해놨네요. 마지막에 오른쪽 꼭대기 아이들은 옷 외모 색깔 언어 분리 상징 같은 관속으로 지속해서 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아이 주변의 모든 것은 누가 남성의 여성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회구조와 언론 매체를 통해 성이 어떤 의미인지 성별에 따라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질문은 지금도 예전히 꽤 오래된 지침을 따르고 있다. 나옵니까? 결국 뭐다? 여전히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얘기죠. 찾아본다면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 수호재기 나오죠. 수호재죠. 나를 지키는 집이다. 시작할 때 나오죠.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이다. 뭘 말합니까? 결국 이 질문은 버나마나 자기 반성의 중요성이죠. 설민이 가장 잘 된 것 지난 행적을 떠올리며 지금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그렇죠. 답은 1번이지. 포인트가 뭐다? 자아 성찰이거든요. 자신을 돌아보래요. 19번 갑니다. 메밀꽃 필 무렵 나옵니다. 인간과 사랑과 성의 조화라고 나오죠. 이 작품은 항상 나올 때마다 묘사의 시적 서정서 달밤이니까 이런 말을 멋지게 할 수 있지. 이 글에 대한 설명 서술자가 등장의 물의 심리와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나오죠. 그럼 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시간적 배경이 작품의 서사 진행과 긴밀하게 시간적 배경 달밤이 허생한은 논리적 근거 전혀 아니죠. 답은 3번이죠. 사실은 뭐다? 그렇죠. 허생한한테는 달밤의 추억이죠. 그 다음 자신의 삶을 운명을 받은 태도 마치 운명론적 체념과 나오죠. 이 작품은 또 하나 더 몇 가지 기억을 했죠. 우연히 길에서 만난 남자아이가 왼손잡이 자기 자신은 알죠.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20번 기업일에 대한 감상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서정적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아니죠. 어울리는 이야기죠. 그 다음 미연 객주집 토방이랑 묻어서 잠이 들어야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죠. 객주집 토방에 있다가 더워서 나갔는데 어디 간 겁니까? 물레방앗간에 가죠. 밑에 물방앗간 가죠. 그 다음 허생원이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에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 무슨 그 여자를 꼬시려 한 게 아니죠. 그 다음 끝날 때 옛천에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소중하게 간직한 추억을 잊지 못해 맞죠. 허생원은 결국마다 이 추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품에서는 길도 좋죠. 우리 이게 늘 떠나면 떠나면 집에 있고 싶고 또 집에 있으면 또 떠나고 싶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정도면 국은 한 90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